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팀 연습이 조금 늦어지면서 저희가 기도를 못하고 들어왔는데요. 같이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시간 먼저 좀 준비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큐틴 말씀, 큐틴에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창세기 말씀을 볼 때 느껴지는 것은 옥상하는 것은 성경은 사람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든 이상이든 야곱이든 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그 연약한 인간들을 훈련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그리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밝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와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모두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찐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 번 부르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목숨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목소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제시키시고 울려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자리의 은혜를 품어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같이 아멘 우리 오늘이 더 많습니다 주둘이 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더 많습니다 주둘이 넘어집니다 주둘이 우린 더 많습니다 우린 아무것이 없을 뿐입니다 주둘이 우린 하늘이 주의 이닙니다 우린 주만 바라볼게 우린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놓칩니다 우린 우리 오늘이 러볼게 우린 Really 어린 calculation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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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 Vis요 우린 우린 마을 우린 우리 오늘이 우린 우리 오늘이 우린 우린 우리 오늘이 아멘 아멘 모두 다른 것일 수 있으리라 주의 길을 담으 주의 길이니 주가 바라보니 아름다운 주의 길 주의 길을 담으 주의 길이니 더 세상을 주의 길이니 주의 길을 담으 주의 길이니 주의 길이니 주의 길을 담으 주의 길이니 주의 길이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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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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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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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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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